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챕터 당질, 탄수화물이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큰 네모를 보시면 당질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번에도 정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밑줄을 좀 쳐보시면 1번 동그라미에서 첫 번째 줄 가운데 부분에 광합성에 의하여 식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 표시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에서 거기까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죠. 자연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유기물이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연계라고 했으니까 크게 우리가 그 자연계를 동물계하고 식물계로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동물체, 자연계, 동물계, 식물계, 동물체, 식물체 이렇게 구분했을 때 동물에게 존재하는 형태의 그 당질은 당, 글리코겐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식물체에 존재할 때는 전분과 섬유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세분화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당질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성인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성인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옆에 파란색 끝이 55에서 65% 차지 그 부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은 당질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질, 탄소화물, 즉 탄소화물하고 지방, 단백질 모두 다 CHO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만 질소를 하나쯤 더 추가된다. 이렇게 추가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 구성 요소 한번 보시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부분 우리 초록색 글씨, 파란 글씨 부분만 조금 밑줄 쳐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냥 CHO 붙여서 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CHO의 비율이 1대 2대 1의 비율로 들어가 있다는 것까지 표시 좀 해주시고요.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일반식입니다. 이 탄소화물의 일반식 CM, 괄호 열고 H2O하고 괄호 닫고 N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반식 기억을 먼저 해두시고 1번 동그라미하고 2번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이거 구조는 같으나 당질이 아닌 것하고요. 구조는 다른데 당질인 것. 1번과 2번은 즉 예외 조항들입니다. 예외 사항들. 그래서 이렇게 묶어두시고 예외라고 하나 표시를 해놓으세요. 기본식은 어떻게 된다? 우리 파란 글씨의 CM, H2O, N. 이 식을 따르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은 예외다. 근데 첫 번째 동그라미는 구조는 똑같이 생긴 거예요. CM, H2O, N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알고 보면 당질이 아닌 거죠. 그리고 2번 동그라미는 구조는 이 구조식을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얘는 예외적으로 당질인 경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시면 초산, 그 다음에 젖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뒤에 이노시톨도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초산과 젖산과 이노시톨은요. 이 구조가 같은데 당질이 당연히 아닌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에서 랍노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1대 2대 1. 아까 나와 있는 이 비율, 이거 안 따르고 있죠. 그렇지만 얘는 당질인 것.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괄호 4번에 화학적 의미의 당질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줄부터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한 분자 내에 한 개 이상까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그 옆에 하이드록시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세요. 하이드록시기. 얘는 필수입니다. 당질, 즉 탄수화물이라면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이든 이 하이드록시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이드록시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산기, 그 다음에 OH기라고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말인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이렇게 앞뒤로 밑줄이 쫙 쳐져 있죠. 얘 하이드록시기는 필수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사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 혹은 캐톤기를 가진다. 그러한 화학물이다. 혹은 축화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 밑에다가는요. 괄호 쭉 쳐주신 밑에다가 알도우스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 뒤에 혹은 캐톤기에다가 밑줄 쳐주신 데는 캐토우스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여백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괄호 5번을 한 개쯤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에 괄호 5번이라고 써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특징. 우리가 뭐 위에 것도 탄수화물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조금만 더 이렇게 세분화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소화가 참 잘 됩니다.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흡수되었을 때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나라에서 이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약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뭐라고요? 소화가 잘 된다. 소화가 잘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몸에서 흡수시켰을 때 어떻다? 독성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특징을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네모 박스 2번이죠. 당질의 분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질의 분류는요. 괄호 1번 보시면 단당류가 나와 있고 그 아래에 괄호 2번에 올리고당류.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죠. 괄호 3번 다당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분류의 기준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당질의 분류 해가지고 회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다가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단당류. 그 다음 올리고당류. 다당류로 나눈 기준은 뭐다? 네, 그 연결된 당의 수로 기준을 삼아서 나눈 겁니다. 연결된, 연결된 뭐라고요? 당류의 수. 당의 수. 당의 수다. 이렇게 기준 하나 적어 두시고요. 자, 그럼 처음 괄호 1번에 단당류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당류가 바로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당류입니다. 자, 아랫줄 보시면요. 더 이상 분해되면 당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최소 단위의 기본당이다 해가지고 저희는요. 맨 뒷부분 최소 단위의 기본당 그 부분만 밑줄을 쳐 두시고요. 이 내용은 38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당류들을 표로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육탄당과 오탄당이 나와 있죠. 이 육탄당하고 오탄당이 우리가 주로 먹고 몸에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종류를 일단은 구분을 해두셔야 돼요. 육탄당이 뭐가 있고 오탄당이 뭐가 있다. 자, 육탄당 핵소우지라고 부르고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정리되어 있죠. 자, 보시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마노스까지가 육탄당이고요. 그 다음에 오탄당으로는 리보스와 데옥시 리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육탄당에서 크게 저희가 이제 더 주의깊게 보셔야 될 거는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에다가는요.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그 다음에 과당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세 가지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빗금을 좀 쳐놨어요. 여러분들은 뭐 박스를 쳐두시던지 형광펜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두시던지 그 세 가지가 여기서는 특히 육탄당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좀 표시를 해주시고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 그 번은 뭐 녹말과 꿀과 과즙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특징 밑줄 칠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급원이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또 끊어서 그 옆부분 체내 당대사의 중심물질이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내 당대사의 중심물질이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일어날 때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의미니까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그 옆부분에 혈당 0.1%를 유지하죠. 우리 몸의 항상성 부분에서 항상 같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거. 체온 이외에도 이런 혈당이 있는데요. 0.1%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 우리 이 포도당은 우리 혈중에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수용성이다 이 부분은 읽어봐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육탄당은 과당입니다. 과당이 42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 과당이 가장 단 당이죠. 자, 꿀과 과즙, 이눌린 등에서 그 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캐톤기, 파란색 글씨, 캐톤기에다가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옆에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 밑줄, 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렇게 전환이 돼서 이 포도당이 되면은 체내 당대사의 중심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에서 다뤘던 그 내용이에요. 역시 과당도 수용성이고요. 그 다음은 갈락토스. 유당이라고도 하죠. 유즙에서 유즙이 그 번이 됩니다. 특징, 유당의 구성원. 보시면 되겠고. 갈락토스가 유당의 구성원이죠. 제가 유당이라고도 한다고 하는 건 잘못됐고요. 갈락토스는 유당의 그 번입니다. 구성원이죠. 그 번이라고 해도 안 돼요. 구성원. 유당은 그 아래 올리고당 위에 나올 텐데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합쳐져야 유당이 되는 거니까요. 실수할 뻔했습니다. 꼭 다시 구분해서 기억해 놓으시고요. 갈락토스는 그냥 갈락토스일 뿐. 유당의 구성원이다. 옆에 밑줄 그어주시고 알도스는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된다고 돼 있죠.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똑같이 간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노스인데요. 만난에서 얻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특징은 읽어보시면 돼요. 뮤코프로테인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오탄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탄당, 리보우스, 대옥시리보우스 이렇게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거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왜냐? 핵산의 구성물질이니까. 리보우스는 R로 시작하기 때문에 RNA 구성물질이고요. 그 그 번에서 RNA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옥시리보우스는 D로 시작하죠. 대옥시리보우스 해가지고 DNA 구성물질이다 해서 DNA에다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리보우스의 경우에는 그 특징에서 조효소의 구성성분이 된다. NAD, FAD, ATP 여기에다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당류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올리고당류입니다. 올리고당류 자 올리고당류는 첫 번째 줄에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단당류가 2개에서 한 10개까지만 단당류는 1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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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구슬 1개라고 보시면 이 올리고당류는요. 그 구슬들이 2개에서 한 10개까지 결합되어 있는 비교적 소규모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런 당들을 올리고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당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39회 때 올리고당류에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밑줄 치셨죠?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2개에서 10개 결합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첫 번째 동그람이 이제 2개에서 10개 중에 2개가 결합되어 있는 2당류입니다. 땡땡 뒤에 핵소스가 물 한 분자를 잃고 축합된 거다. 핵소스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자 위에 표보세요. 육탄당 괄호 안에 핵소스라고 돼 있죠? 즉 육탄당이 물을 한 분자 잃고 그러니까 탈수된 거죠. 탈수 축합 반응 된 거예요. 축합된 것에다가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고 핵소스 부담스러우시면 육탄당이라고 하나 써 두셔도 돼요.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돼서 가수분해되면 단당류 두 분자가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대표적인 2당류들 메가당, 자당, 유당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도 역시 익숙하시죠. 당연히 이 2당류 세 종류 이름 꼭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누구랑 누가 결합해서 이 당을 이루는지 구성 요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가당은 엿당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또 영어로는 말토우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포도당하고 포도당 즉 포도당 두 개가 결합된 거예요. 자 포도당, 포도당 자 첫 번째 포도당은요. 우리 밑줄을 쳐두시고요. 두 번째 포도당은 동그라미를 칠게요. 자 포도당과 포도당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포도당이 밑줄 치는 이유는요. 메가당이든 자당이든 유당이든 포도당을 기본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메가당 자당이 먼저죠. 자당, 유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자는 뺐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도당을 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얘들은 밑줄을 이렇게 쳐놓으시고 뒤에 붙게 되는 나머지 한 개가 종류가 다르거든요. 근데 메가당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고 자당의 경우에는 어때요? 과당이에요. 과당.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해드릴 뻔한 갈락토우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결합 방식까지 아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가당의 급원 한번 보시면은 발화된 곡류입니다. 메가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소화 단계에서도 역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식품이 식혜와 물엿이 있죠. 자 기타 특징 보시면 환원당이라는 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서당, 자당, 설탕, 스크로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이름이 여러 개니까 그 이름들을 또 다 한꺼번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당류인지 아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당에다가 과당이 결합된 형태이고요. 자 사탕무와 사탕수수 사탕무와 사탕수수에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특징은요. 비환원당이에요. 얘가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당은 비환원당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환원당이지 이렇게 기억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 설탕의 경우는 비환원당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전화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화당이라고 하면 전화당 일단 동그라미 쳐놓으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당 분해 중에 나오는 형태예요. 자당 분해 중에 이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동량으로 나오는 그 화합물을 전화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당 동그라미 쳐놓으신 데다가 그거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당. 얘는 포도당과 과당의 1대 1 동량 혼합물이다. 화합물이다. 동량 화합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당 적당 락토즈 이렇게 부르죠.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알파일사결합 베타일사결합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모유, 우유 이런 식으로 동물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타 특징 보시면은 이 유당도 역시 환원당이 되고요. 환원당 밑줄 쳐놓으시고 락타제에 의해서 가수분해 되고요. 효모에 의해서 발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밖에 뭐가 있냐면은 이 유당의 경우에는 기타 특징의 밑에도 역시 여백이 충분하니까 하나 써두셔도 됩니다. 정장작용. 이 유당은요. 정장작용을 해요. 정장작용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뇌발육에 도움이 됩니다. 뇌발육에 도움. 이 뇌발육에 도움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단당류에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갈락토우즈 있잖아요. 갈락토우즈가 이 뇌발육에 도움을 주는 역할에 일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당은 뇌발육에 도움을 주는데 그게 갈락토우즈 덕분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칼슘 흡수에 도움.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초유도 중요하고 엄마의 모유로 이렇게 수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정장작용도 하고 뇌발육에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주는 것은 유당이다. 이렇게 같이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았고요. 그 아래 또 이제 충분한 여백이 있으니까 우리 감미도도 먼저 한번 써볼게요. 감미도. 누가 누가 더 단가예요. 감미도. 얘는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고요. 뒤에 이제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지만 미리 한번 외워봐 두겠습니다. 과전, 서포, 맥갈류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과전, 서포, 맥갈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본 단당류하고 방금 보신 올리고당류에서 이당류하고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이름은 당연히 여기 한 글자만 제가 썼는데 아시죠? 과당.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나왔던 전화당. 그 다음에 얘는 서당, 설탕, 자당, 개요. 그 다음 얘는 포도당이고요. 얘는 메가당이죠. 그 다음에 갈락토스. 좀 기니까 뺄게요. 유당이 가장 덜 달아요. 당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젖, 우유 이런 거 여러분 드셔보셔도 좀 덜 달잖아요. 감미도는 유당이 가장 떨어지고요. 그 중에서 또 하나 더불어서 기억해 놓으실 게 뭐냐면은 과전, 서 세 번째 게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거. 감미도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게 서당이다 해서 네모 하나 더 쳐놨고요. 과전, 서포, 맥갈류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당이 아까 제일 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미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필기를 해두셨고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동그라미 2번에 삼당류가 나와 있습니다. 삼당류. 그럼 단당류 3개가 이렇게 연결됐다라는 거 아실 테고 가수분해하면 여기 나왔죠. 단당류 3분자를 형성한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만들어질 때 단당류 3분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삼당류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요. 얘 나와 있는 라피노우스 있고요. 사당류도 또 나와 있죠. 사당류에는 스타키오스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라피노우스 밑줄 쳐놓으시고 갈락토우스하고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이렇게 된 거다 해서 기업과 이 예의 제목 밑줄 두 개 쳐주시면 되겠고 콩, 팥 두류에 존재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동그라미의 사당류의 경우에는 당연히 당 4개, 단당류 4개가 결합해서 됐다. 혹은 얘를 가수분해하게 되면은 단당류 4분자를 생성한다. 그 의미고 얘는 스타키오스가 나왔죠. 예, 스타키오스 밑줄 그어주시고요. 38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 얘도 라피노우스하고 똑같아요. 갈락토우스, 포도당, 과당 이렇게 세 종류의 단당류가 들어가는데 갈락토우스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쭉 쳐주시고 이 두 분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3당류나 4당류는 구성 당류의 종류는 같다. 근데 갈락토우스가 한 개 더 들어있으면은 4당류 되는 거다. 그리고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헷갈려요. 이렇게 보다 보면은 3당류가 라피노스인가 아니면은 스타키오스인가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라피노스가 글자 수가 좀 적잖아요. 라피노스. 그러니까 라피노우스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라피노스 해놓고 얘는 글자 수 4개니까 3당류. 그 다음에 스타키오스. 얘는 오스 빼면은 5를 빼면 이름이 안 되잖아요. 스타키스라고는 안 하니까. 스타키오스는 글자가 기니까 얘가 4당류. 이렇게 해서라도 두 개를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의 다당류입니다. 자 다당류의 특징, 전반적인 특징이 밑에 살짝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그 식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물의 난용입니다. 그 부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물에 안 녹는다. 잘 안 녹는다. 그 다음 파란 글씨 콜로이드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콜로이드상. 콜로이드상은 뭐냐면은 이게 가열했을 때 팽창이 이렇게 돼가지고 60도씨 전후가 되면요. 호화돼서 이렇게 풀같이 되는 상태를 콜로이드상이라고 합니다. 자 콜로이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감미, 환원성, 발효성, 없음.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주시면 돼요. 콜로이드상부터 이렇게 쭉 그어주시고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인 다당류의 특성들이 36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당류는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물의 난용이고 하니까 소화가 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부 소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거하고 다당류에다가 이렇게 꼬리를 쭉 빼가지고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옆에 써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이들 둘 중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걸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미용 그 음료, 빗살무늬로 이렇게 된 주황색 음료 이런 데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요즘 들어서는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다당류들 중에서 특히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다당류를 한번 살펴보시면 다당류는 크게 회색 바탕에 있죠. 단순 다당류하고요. 복합 다당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단순 다당류에 단순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 다당류에서는 당연히 복합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시면 돼요. 뭐가 단순하고 뭐가 복합적이냐. 이 다당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단당류들이 아주 여러 개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종류가 여러 개이면 단순 다당류라고 하는 거고요. 구성 다당류 단당류의 종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것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복합 다당류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똑같은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수도 없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뭐다? 단순 다당류 종류가 동그라미 별표 네모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별표 네모 종류가 좀 여러 개잖아요. 이런 여러 개들이 여러 종류가 여러 개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복합 다당류예요. 그래서 단순과 복합 의미를 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 단순 다당류의 종류 한번 보시면 전분이 있고요. 덱스트린이 있고요. 글리코겐, 섬유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종류가 있고 복합 다당류로는 한천, 헤미셀룰로우스 그 다음에 팩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각각의 특징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또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구사항이 많죠 제가. 그 표에서요. 섬유소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한천 그 다음 뭐 있죠? 헤미셀룰로우스하고 팩틴 헤미까지만 쓸게요. 헤미셀룰로우스하고 팩틴 요 세 가지는 요 세 가지는 복합 다당류였고요. 그 다음에 이 섬유소의 경우에는 단순 다당류였는데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돼요. 다른 색깔의 볼펜이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요 네 개를 이렇게 묶어 두셔야 돼요. 네 개. 얘네들이 바로 식이섬유예요. 왜 묶어 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들이 바로 식이섬유라는 거. 식이섬유는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소화가 안 된다.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섬유소와 같은 단순 다당류도 있고요. 한천 헤미셀룰로우스 팩틴과 같은 복합 다당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문제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 식이섬유소라고 하는 것들은 식이섬유소는 전부 다 복합 다당류야? 그러면 틀린 거죠. 얘 같은 애. 그냥 섬유소. 얘는 단순 다당류니까. 그래서 표시를 조금 해주시고 전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은요. 각종 곡류의 주성분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겠고 디글루코지의 중합체다.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 점에 밑줄 칠게요. 아밀로우스. 아밀로우스는 알파 1사 결합이거든요. 거기까지 밑줄을 쭉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뒤에 나와 있죠. 아밀로펙틴은 알파 1사 결합에 알파 1,6 결합까지 같이 있는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각각 그 부분 이렇게 밑줄을 쳐두시면 돼요. 그래서 아밀로우스하고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진 게 전분입니다. 아밀로우스 같은 경우는 알파 1사 결합까지 알파 1사 결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놨던 이 단순 다당류의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알파 1사 결합으로 그냥 사슬 구조예요. 쭉 연결되어 있고요. 이러한 사슬 구조 때문에 요드 반응에서 보라색으로 바뀌죠. 청변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 옆에 어따가 쭉 빼서 써두시던지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하나 써두시면 좋아요.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밀로우스 알파 1사 결합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은 한 종류의 단당류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사슬 구조로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슬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드를 똑 떨어뜨려서 요드 반응을 봤을 때 보라색이 되는 청변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아밀로우펙틴은 알파 1사 결합에다가 모두 있었죠? 알파 1육 결합도 있었죠? 그래서 아밀로우펙틴은 단순 사슬 구조가 요렇게 쫙 여러 개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가지가 요렇게 붙어있어요. 가지가 붙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분자량이 좀 커지죠? 알파 1육 결합까지 이렇게 밑줄 쳐놓으신 다음에 가지 구조라고 써두시면 돼요. 알파 1사 결합과 알파 1육 결합 한꺼번에 쳐주신 그 밑에 가지 구조 그렇게 써두시면 되겠고 네 번째 점은요. 읽어보시면 돼요. 아밀라제에 의해서 효소죠. 글루코즈로 분해되는 거다.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고 각각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1사 결합을 끊어서 말토우지 생성하는 거고 베타 아밀라제는 비완원성 말단에서부터 알파 1사 결합을 끊어가지고 말토우지를 생성한다. 자 말토우지를 생성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알파 밀라제니아 베타 밀라제니아에 따라서 끊는 형식이 좀 다르다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덱스트린은 첫 번째 점에 나왔죠. 전분을 산이나 효소, 열로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분해 생성물의 총칭이에요. 거기다가 밑줄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덱스트린이다 이렇게 딱 부르면 걔네들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한 가지만을 딱 찝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딱 한 가지를 찝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이 어떻다.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애는 분자량이 10이었다. 그럼 어떤 애는 20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한 종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같은 비슷한 성질을 지닌 분해 생성물들을 다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 보시면 전분, 가형성 전분 그 다음에 아밀로 덱스트린, 덱스트린 그 다음에 이레이스로 덱스트린 이런 식으로 분해되는 절차가 지금 나와 있어요. 에크로모 덱스트린, 그 다음에 말토덱스트린으로 이렇게 분해된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얘는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분이 분해되면 덱스트린 되는 거고요. 덱스트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토우스 되는 거예요. 말토우스 그러니까 분자량의 크기도 얘가 당연히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덱스트린이 크고 말토우스 순서겠죠. 그래서 그 분자량 이렇게 하나 써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 크기는 당연히 전분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얘는 분해 생성물의 총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글리코겐이에요. 글리코겐 글리코겐 보시면은 첫 번째 점에 동물의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간하고 근육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요.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 이렇게 되어 있고 괄호 안에 보시면은 간에 100g, 근육에 250g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밑줄. 간에 100g, 근육에 250g. 이 이야기는요. 글리코겐의 경우에는 저장 장소와 저장 양이 어떻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 정해진 장소와 양이 어떻다? 간은 100g, 근육은 250g이에요. 그리고 기타 뭐 혈액에 한 10g 정도 들어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만 밑줄을 쳤고요. 세 번째 점 보시면은 구조는 이 아밀로펙틴 얘하고 형태가 좀 비슷해요. 가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더 많은 격가지가 달려있죠? 그래서 세 번째 점에서는 뒷부분만 밑줄을 칠게요. 더 많은 격가지가 달려있음. 그리고 사슬이 있는 이렇게 생긴 형태는 비슷한데 격가지 수가 일단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가지가 많이 달려있고 사슬 길이가 좀 짧아요. 덱스트리는, 글리코게는 오늘 말을 자꾸 따르게 하네요. 다시 글리코게는 아밀로펙틴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슬 길이가 짧고 가지는 더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글리코게는 좋은 거예요. 왜? 효소가 이거를 자르기가 좋아요. 효소가 자르기가 좋다라는 건 에너지로 변환되기가 쉽다라는 거기 때문에 잘 변화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렇게까지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저장 다당류가 바로 글리코게는이고요. 요드 반응했을 때는 적갈색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기를 좀 지우고 써볼게요. 우리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형태의 당류가 글리코게는이기 때문에 여기 정리 내용은 적지만 얘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글리코게는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데 장소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양도 정해져 있다. 간에 100g, 근육에 250g 자 그리고 요드 반응을 했을 때 적갈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은 아밀로펙틴과 유사하나 사슬의 길이는 더 짧고 가짓수는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얘를 자르기가 좋아요. 효소가 자르기가 좋으니까 에너지로 변환이 잘 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효율이 좋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한 번 더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섬유소예요. 얘 식이섬유라고 한다고 했죠. 식물 세포벽에 존재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점은 읽어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점에 밑줄을 칠게요. 사람과 육식동물은 소화요거소가 없어서 영양소로 사용되지 않은 바로 이거예요. 소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배변을 촉진하는 작용을 해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점에 배변 촉진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반추동물 같은 경우는 셀룰라제가 있어서 글루코즈로 분해를 시킵니다. 그 풀먹는 초식동물도 있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계속 뭔가 씻고 있죠. 얘들은 셀룰라제라는 섬유소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루코즈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복합다당류 한천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팩틴인데요. 한천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한천은 한천에 들어있고요. 한천은 다른 말로 아가라고 하니까 같은 거인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점에서 소화요소가 없어 소화가 안 된 밑줄 우리는 그래요. 그리고 얘는 연동운동을 촉진함으로써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변비 예방 밑줄 그거 놓으시고 변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그 다음은 헤미셀룰로스입니다. 첫 번째 점부터 밑줄 치겠습니다. 인체내 소화요소가 없어 소화가 안 돼. 공통점은 다 이거예요. 섬유소든 한천이든 헤미셀룰로스든 이제 앞으로 나올 팩틴이든 다 소화 안 되는 거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점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밑줄. 왜냐하면 이 콜레스테롤을 흡착할 수가 있어요. 이 헤미셀룰로스가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딱 흡착하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것 팩틴은 갈라토우스로 구성되어 있고 사과, 채소 등에 존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지방과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방금 보신 데까지 여기까지 당질의 어떤 정의, 특징 살펴보셨고 그 다음에 분류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기타로 조금 더 말씀드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두셔서 이 내용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페이지수로는 적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압축 요약해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이 팩팅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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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